우리가 주어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거 명사, 구, 주어, 명사, 절, 주어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주어, 타동사. 타동사의 목조로서 명사나 대명사가 목조로 주어지고 있다면 그거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겠죠. 단어 뜻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명사, 구, 주어, 목조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목조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동명사, 구가 목조로 오는 거에 대해서 봐줘야 되는데 자, 칠판을 보세요. 영어에서 보면 이 동사의 특성상 명사, 구, 목조가 오는데 동명사는 못 오고 투부정사만 와야 하는 이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대명사 경우에 따라 명사, 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명사, 구, 로서 올 때 동명사는 안 되고 투부정사만 가능한 이러한 동사가 있고 반대로 동명사 목적어는 가능하지만 투부정사 목적어는 올 수가 없는 이러한 동사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둘 다 가능한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둘 다 가능하지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 자,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 대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만을 목조로 추하는 동사 그리고 동명사만을 목조로 추하는 동사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도록 하세요. 대개 이것은 뭐 할 것을 이런 책에도 써놨지만 미래성 필링을 갖는 그러한 동사들이 투부정사만을 목조로 추하고 자, 이거는 뭐 하는 것을 그럼 이제 이건 현재성 필링이 되고 뭐 한 것을 이럴 때 이거는 좀 과거성 필링을 동사 의미상으로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 그런 것들은 대개 투부정사만을 보면 틀리고 동명사만을 목조로 추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둘 다 오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대개의 경우 이거는 앞으로 뭐 할 것을 이러는 미래성 필링 그리고 이거는 뭐 한 것을 이러는 이런 과거성 필링으로 의미의 차이가 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는데 뭔가 뭐 다양한 암기법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던데 자, 그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암기법을 구사를 하게 되면 뭔가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동명사를 쓸 것이냐 했을 때 거기는 모든 어휘들을 다 암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뜻을 가지고 음미를 해보자고 이걸 책으로 가보세요. 46페이지가 되는데 자, 46페이지 상단에 정리해놨죠. 자, 봐봐 호흡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야. wish 마찬가지지 expect란 말 기대하다 희망하다 마찬가지로 미래성 필링이잖아. 앞으로 뭐 할 것을 plan 앞으로 뭐 할 것을 계획하는 거죠. decide 앞으로 뭐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지 determine 이것도 역시 결심하다 앞으로 뭐 하기로 결심하는 거고 choose란 말 앞으로 뭐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gree 하면 앞으로 뭐 할 것을 동의하는 거고 refuse 하면 뭐 할 것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거고 promise 하면 앞으로 뭐 할 것을 약속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afford란 단어 기타로 내려갔습니다. afford하게 되면 원래가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특히 can이나 cannot 이라는 조동사를 동반해서 알잖아 can offer to 하면 뭐 할 여유가 있다. cannot offer to 하면 뭐 할 여유가 없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need to 하면 이것도 미래성 필링이죠.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arrange to 하면 뭐 할 준비를 갖추다. 이런 의미가 되고 learn 하게 되면 자, 이건 뭐 하는 것을 배우다. pretend은 뭐 뭐인 척하다. 그래서 이제 learn이나 pretend라는 거 자, 이거는 약간 미래성 필링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learn 투브 정사 pretend 투브 정사 자, 정확하게 암기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밑에다가 manage 한번 써보세요. 이 manage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관리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manage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man이라는 말 자체가 어근성의 의미로 hand, 손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 manual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을 또 manual label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계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거나 도구를 활용하거나 뭔가 하는 걸 손을 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아주 힘들게 간신히 각각으로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래서 이 manage라는 말은 뭔가를 간신히 해내다. 아주 그럭저럭 뭔가 해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야. 그래서 manage 투부정사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손으로 그랬어요. 이건 간신히 뭔가를 해내다. 어떻게든 뭔가를 해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영어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얘기를 했었던 learn이라든가 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것을 배우다는 것도 사실 조그만 생각하면 미래성 필링이죠. 그걸 배워갖고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pretend은 뭐뭐인 척하다. 그리고 manage to는 간신히 뭐 해내다. 어떻게든 뭐 해내다. 하는 그런 의미. 자 이건 미래성 필링은 아니지만 자 이 나머지를 제명한 다 미래성 필링이고요. 그리고 동명설 목적으로 쳐는 동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finish 뭐 하는 것을 중단하다죠. stop이라는 말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것을 멈추다. quit 마찬가지입니다. give up 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알겠지. 현재성 필링이야. 그리고 put off 하면 뭐 하는 것을 연기하다. postpone 마찬가지고 avoid 뭐 하는 것을 피하다. mind는 꺼리다죠. mind가 마음이나 정신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 꺼리다에요. 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리고 admit deny 보면 admit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고 deny는 부인하다지. 뭐 한 것을 과거성 필링을 랩퍼하고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enjoy 뭐 하는 것을 즐기다. consider 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keep 뭐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다. 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suggest 하면 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알겠죠. 이러한 대개 할 것을 이라는 미래성 필링을 갖고 있는 동사들은 투부정서를 하는 것을 이라는 현재성 필링이나 이미 뭐 한 것을 이라는 과거성 필링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은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한번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밑에다가 appreciate를 한번 써보세요. 자 appreciate는 뭔가에 대한 진가를 알다 또 이해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할까 투명서를 목적으로 취할까 자 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미 어떤 일을 상대방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과거성 필링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투부정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한 400개 정도 되고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그거보다 몇 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면 그걸 다 외우던가 아니면 이러한 원리적 접근을 하던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 당연히 원리적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투부정서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한다면 명사나 대명사 당연히 명사절 올 수 있는데 명사 구호 목적어를 쓸 때 동명서를 쓰면 안 되고 투부정서만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으로서 명사나 대명사 명사절 올 수 있는데 다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될 때는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건 이 동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 할 것을 이거는 투부정서만을 한 것을 이나 하는 것을 이나 이러한 어감을 갖고 있는 현재성 과거성 필링의 동사들은 대개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한다 하고 이런 원리적 접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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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